안녕하세요 K-POP 튜브입니다. 광주광역시는 K-POP 스타의 거리에 제이홉 호벌드 벽화와 랜드마크로 유명한 호벌드 팬 메시지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호벌드 조형물은 제이홉의 생일이 2월 18일인 것에 착안해 전세계 팬들로부터 21,800개의 메시지를 받아 지난 2020년 11월 조성했습니다. 또한 금남노사가 지하철 역사 내에는 전세계 BTS 팬들이 참여한 팬 아트 창작물을 전시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장로 K-POP 스타 골목에는 스테이씨, 몬스타엑스, 에이티즈 등 50여 명의 스타 핸드프린팅과 애장품이 전시된 팬존이 꾸며져 있어 K-POP 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충장로 핫플레이스에 위치한 K-POP 스타의 거리를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치는 도심 속 야간 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K-POP 스타 골목 내 광주시 청소년삼디자인센터 건물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조성하고 바닥에 빔을 쏘아 빛으로 수놓은 화려하고 안전한 도보길과 함께 센터 앞마당에는 야외 상설 무대를 조성해 시민 누구나 끼와 흥을 발산할 수 있도록 광주만의 K-POP 스트리트 댄스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광주관광재단은 제이홉의 생일을 맞아 광주에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 및 BTS 팬덤 대상 선착순 300명에게 호벌드 스노우볼을 증정하는 광주 홉데이 투어 이벤트를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2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광주 K-POP 거리를 찾는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광진흥 과장은 제이홉의 방문을 통해 광주시의 역점 추진 사업인 K-POP 스타의 거리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며, 앞으로 광주에 오면 꼭 방문해야 할 국내외 K-POP 팬들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제이홉이 생일에 백신을 맞은 근황을 전했습니다. 제이홉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통해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제이홉의 셀카와 함께 생일 백신 이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날 29번째 생일을 맞은 그는 화려한 파티를 하거나 특별한 외출에 나서는 등의 모습이 아닌 백신을 맞는 근황을 전해 눈길을 끕니다. 제이홉 본명 정우석 이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선수의 세레머니에 화답했습니다. 18일 제이홉은 29번째 생일을 맞아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팬 아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제이홉은 한 팬으로부터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고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이홉은 요즘 올림픽이 또 하시시지 않나 우리 국가대표 선수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정말 다들 너무너무 잘하시더라 고 답했습니다. 또한 곽윤기의 다이너마이트 춤 세레머니를 받냐는 한 팬의 물음에는 춤 봤다 잘 추시더라 너무너무 센스 있더라 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곽윤기는 지난 16일 5000m 남자 개주 은메달을 딴 후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 히트곡 따는 포인트 안무를 선보여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방탄소년단 rm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윤기님 다이너마이트 잘 봤습니다. 우리 윤기영도 잘 부탁드려요 라는 글을 게재하며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